6월의 첫날이자 선거일인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함께하겠습니다. 벌써부터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.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. 크게 나는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됐습니다. 여기에 영동 지방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. 산불 및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도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전국 하늘에 간간이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가 매우 쾌적한데요. 오늘 별다른 비나 소나기 예보 없이 온종일 전국에 쾌청하겠습니다. 자외선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낮 기온은 서울 28도, 대전 31도,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주말까지는 여름 더위가 함께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Insπante relation 여러분도 연구는 완전히 둘다 연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